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길 가운데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다가 영원한 멸망받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 위에 주님 머리로 계신 교회 안에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으며 각양 좋은 것들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생활 이끌어주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지 못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쌓아놓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 추구하다가 그것이 헛되고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데엔 아무 쓸모 없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 허무한 것 불타 없어질 것 그것만 조차 살다 멸망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의 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것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며칠 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5월 23일부터 준비된 그 오전 전도집회에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이 소망 없는 땅에서 영원한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천국의 복음 듣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영육관에 필요한 것 알고 계시오니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하셔야 되지만 여러 가지 피치 못할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시고 병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이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병 하루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육신의 공고함 때문에 눈물 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고한 형편 하루 빨리 고쳐주셔서 다음에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교제 나누며 말씀을 배우며 힘을 얻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점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할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에 주님을 전파하기 보내시면서 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이 주옥같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쉽게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나 참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 천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절에다가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어떤 형상에다가 복을 빌듯이 그렇게 복비는 하나님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만 기복신앙처럼 복만 비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기복신앙은 남편 잘되고 부모님 장수하시고 아이들 잘되고 하는 일마다 번창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들만 바라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 교회당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안타까워하고 계실 겁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산에 올라가다가 아름드리 나무 밑에 돌 쌓아놓고 비는 거랑 동네 어귀에 아주 좋은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띠를 줄을 쳐놓고서 우물가 옆에서 할머니들이 기도하셨던 거랑 보름달 뛰었을 때 장독대 위에다가 하얀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고 정한수라고 해서 달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랑 십자가 밑에 기도하는 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 남편 돈 잘 벌어오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온 가족 화목하게 하고 자녀들 시험 보면 붓게 하고 자녀들 직장 잘 다니게 하는 거 그런 거 다 비셨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건 자녀가 있으면 자녀 잘되고 가족 잘되길 바라지 어느 누가 가족 잘못되길 바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전파하러 이 복음을 전파하러 제자들을 보내며 핍박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인생을 기쁜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통일하게 답답한 것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집이 변하기랍니까? 구원받았다고 남편이 갑자기 바뀌기랍니까? 구원받았다고 아이들이 갑자기 순한 양처럼 변하기랍니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유나 우리의 육신의 모양은 매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말을 하면 아무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선대해 주지 왜 우리를 핍박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을 가감없이 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할 세불이라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할이 우상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란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세불은 왕이란 뜻입니다 모든 귀신들의 왕이란 뜻입니다 왜요? 온갖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중에 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할 세불이라 그렇게 조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 마음을 낮추고 바짝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생각은 안 하고 천국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 바할 세불이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기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뭘 알아야 핍박을 하죠 뭘 알아야 그러나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교회당을 안 다녀본 사람은 우리 가족이 내 가족이 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바빠서 너 보니까 나도 믿고 싶긴 하다만 내가 요즘 바쁜 거 너도 알잖냐 이런 얘기 듣지 핍박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수록 니네 교회 이단이라 그럽니다 너는 예수에 미쳤다 그럽니다 참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뭘 하려면 미치듯이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걸 매니아라 그럽니다 뭘 하나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들쓰시고 다니지 말고 한음을 깊게 파라는 말도 세상에 있습니다 왜요 뭘 제대로 하려면 이것저것 그냥 대충대충 대충대충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바꿨다 안 바꿨다 바꿨다 안 바꿨다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한번 해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뭐 하려면 끝까지 제대로 한번 파봐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대단해 어떤 사람은 담배를 몇십 년 피다가 끊으면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왜 여간 독하지 않고선 그거 끊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성인이 돼서 담배 피는 게 왜 죄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게 맞고 얼마나 고민이 많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끊으면 그 동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쟤 독해서 사귀면 안 되겠다 그럽니다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무엇인가 오랫동안 해왔다는 걸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를 핍박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일 세상에 있는 거는 매니아 미친듯이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좋게 평가하면서 뭘 오랫동안 하면 그걸 좋게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 대가가 될 수 있겠다 저 사람 명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칭찬하지 어느 누가 그 한 가지를 양보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걸 하려고 하는 걸 누가 욕합니까 그런데 오직 복음이다 염소와 송아지의 필요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필요 영원한 속죄를 받고 단번에 전국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면 이상하게 핍박합니다 너만 유별나게 믿냐 손가락질합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녀 너 뭐야 교회에서 나는 권사야 넌 아무것도 아니지 니네 교회 짓사님 몇 명이야 우리 교회 짓사님 500명 돼 니네 교회 짓사님 3명이야 우리 교회 300명이 넘어 어디 와갖고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함부로 우리 교회 몇 천 평이야 니네 교회 몇 평이야 니네 교회 식당에 몇 자리 있어 우리 교회는 예식장 식당보다 식당 시설이 더 좋아 너나 열심히 다녀 우리 교회는 더 훌륭한 사람 많아 우리 교회는 교수님도 많이 오고 시장도 오고 경찰서장도 오고 이 동네에 이 도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 다 우리 교회에 와 니네 교회 유명한 사람 누구야 이렇게 우리를 핍박합니다 답답합니다 옛날 세상 사람들이 달을 쳐다보고 비는 거랑 나무 밑에서 비는 거랑 형상이 기이하게 생긴 바위 밑에서 거북이처럼 생겼든지 무슨 모양으로 생겼든지 하여간 바위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그러면 그 밑에 가보십시오 촛불이 없는가 제 사진에는 촛불이 다 있습니다 형상만 조금 이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바을 세부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너희들이랴 그런 죽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 복음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선지자들이 말했어도 우리는 1.1핵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바을 세부리라 먼저 놀렸으니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할 것이다 조롱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전도를 하려면 없는 것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있냐 이 마태복음 10장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전도했는데 거절을 받을지도 모를 두려움 전도했는데 받아주면 다행이겠지만 혹시 관계가 더 어그러질지 모를 두려움 그나마 요즘 우리 집 화평케 되고 있는데 요즘 그나마 우리 집 시끄러운 소리 안 나고 뭔가 평안한 게 유지되고 있는데 전도하면 이 편안함이 깨질 것 같은 두려움 그 가진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없어서 전도 못한다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전도 못하고 물질이 없어서 전도 못하고 전도할 대상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 크게 보면 그 세 가지 범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시간 없는 거 맞죠 요즘 시대처럼 바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 다니엘 12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때까지는 봉함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시대는 없습니다 얼마나 바쁘면 자동차 타면 서울, 부산 옛날에는 보름이 지나야 가는 거리였습니다 말을 타건 특별한 체력을 갖고 가건 그런데 자동차로 4시간, 5시간이면 가서 하루, 일일 생활권이란 그랬습니다 한 20년 전에 일일 생활권 좀 멀긴 하지만 서울, 부산까지 좋은 자동차로 4시간, 5시간 만에 가서 후딱 일을 보고 또 돌아오면 하루 만에 생활을 할 수 있다 일을 볼 수 있다 그게 일일 생활권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부터는요 KTX라고 하는 자동차 빠른 속도의 3배 이상 되는 기차가 생겼어요 300km 넘는 열차가 그래서 일일 생활권도 부족해서 요즘은 반나절 생활권이라 그럽니다 반나절 반나절만에 갔다 올 수 있어요 반나절만에 반나절만에 얼마나 빠른 시대 눈이 돌아가게 팽팽 돌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해외여행 코로나 전에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해외 나가면 가장 답답한 게 뭡니까? 인터넷이 답답해 인터넷이 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를 갖고 있는데 해외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미군들 다니면 기부미, 초콜릿도 이랬대요 뭐 좀 달라고 미군들에게 6.25전쟁 막 끝났을 때 그런데 그 해외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밤에 여성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골목을 걸어다니는 나라 밤에 외국은 대부분 나라들이 해 딱 떨어지면 6시 이후에 남자들도 못 돌아다닙니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과장돼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강도가 그냥 흉기 들고 있는 강도가 아니라 총을 들고 있는 강도들이 많기 때문에요 뉴스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냥 그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돈 좀 갖고 나가면 돈 갖고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총에 맞아서 아무도 밤에 안 다닙니다 남자건 여자는 말할 것도 없지요 여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뉴스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카페에다가 어디 공공장소에다가 길에 있는 벤치에다가 가방 놓고 가면 들고 갑니까 안 들고 갑니까 안 들고 가요 그걸 몇 시간 있다 가봐도 외국에서 가장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정말 빠른 나라고 정말 발전된 나라인데 이상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외국은 예수님 믿자 그러면 이렇게 핍박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나라가 예수님, 성경,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열심히 열심히 잘 믿는다고 알려진 나라인데 대부분 국민들이 기독교 아니면 불교 나뉘어져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을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육신의 것은 양보하지 않고 철저히 하면 대단한 믿음이다 저 사람 성공한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왜 이단이냐 물어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 이단이라고 물었나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물론 잘못되지 않았죠 무엇을 전하는지도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우릴 이단이라 그러냐고 대답하신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이단인지 그냥 자기가 열심히 다니는 교회 식구들이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왜 이단인지도 모릅니다 왜 이단인지도 예수님을 바할세불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열심히 품어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전도하려고 해도 문제가 반드시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는데 어그러지기도 하고 낭패를 겪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핍박이 있고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몸에 관계된 거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시는 한 분 그걸 두려워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고 사는 게 진짜 안전한 길을 가는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복음을 감춰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들의 부관심 때문에 지옥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언니와 나의 관계가 내가 전도하다가 깨질까 봐 그거 걱정하니라고 언니가 지옥 가는 거 알지만 바라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언니랑 나랑 지금 사이가 멀어지는 게 걱정입니까? 언니가 지옥 갈지 모르는 걸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걱정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걱정을 물론 그렇다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거칠게 막 지옥 갈 거라고 이렇게 나한테 이단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북구덩이에 가서 살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 있게 말을 해야죠 그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도록 그러나 아예 말하기 전부터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아마 출근 시간이나 약속 시간에 너무 긴장해서 막 조금 뒤척이다가 걱정이 많은 날은 문제가 많은 날은 잠도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 걱정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속 늦게 일어나면 안 되니까 걱정하다가 아차 하고 새벽에 깜빡 잠드는 거예요 계속 잠자려고 노력해보다가 컨디션 좋게 나가려고 노력하다가도 잘 안 됐으니까 그런데 깜빡 했는데 7시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7시 40분에 일어난 거예요 이제 8시에 꼭 나가야 되는데 한 시간 동안 내가 여러 가지 꿈이기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나갈 준비하는 그 시간에 갖고 알람을 여러 개를 맞춰놨는데 이상하게 안 들리는 날이 있어요 그 알람조차 내가 막 잠결에 깼는지 막 껐는지 그런데 40분 늦게 일어났다고 해서 눈을 번쩍 떴으니까 20분밖에 안 남았다고 시간 지났으니 안 되겠다 포기합니까 20분이라도 후다닥 하고 나갑니까 이상하게요 한 시간 일찍 일어나면 해도 해도 잘 안 그려져요 해도 해도 그런데 20분밖에 안 되는데 희한하게 다 돼 희한하게 희한하게 다 돼서 나갑니다 시간 없다는 건 사실은 변명에 불과할 겁니다 제가 웃기지도 않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매번 사람들에게 시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분도 우리에게 시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두 시간 내가 어제 두 시간 어떤 의미 있는 일 썼나 생각해 보면요 24시간 잠 안 자고 다 깨어 있을 사람은 없지만 내 두 시간 의미 있게 지나갑니까 대부분 다 의미 없게 지나가는 겁니까 다 의미 없게 지나가는 겁니다 내 2021년 내 2020년 내 2019년이 있었을 겁니다 코로나 걸리기 전에 2018년 2017년이 있었을 겁니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집회에 있는 일주일 오전 집회는 5일 계획하고 있는데 오전에만 오셔야 되니까 주말에 못 오실 분이 있으니까 5일 계획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5일 2시간씩 하면 10시간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작년의 10시간 가장 의미 있는 거 뽑아내보라고 하면 어떤 10시간 뽑아낼 수 있냐는 말입니다 내 2017년 5년밖에 안 됐지만 2017년의 10시간 가장 의미 있는 거 뭐였냐 물어보면 생각해도 기억 안 나는 게 그 10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한다 이렇게 변명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시간은 그러면 되는데 왜? 시간은 어느 누구나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구원받은 자건 구원받지 않은 자건 선하게 살아가는 자건 악하게 살아가는 자건 24시간은 동일하게 죽어 계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땅이나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땅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해주시는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구원받은 자녀에게만 은혜 주시고 시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시간 없다고 할 때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없을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두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 없다고 하지만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21절에 과부의 두랩돈이 부자의 많은 헌물보다 귀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비용을 들이십니까? 여러분들 수고롭게 한 달에 돈 번 걸 누구를 위해 쓰십니까? 내 마음 있는 사람들 위해 쓰는 겁니다 자녀들 가족들 길 가는 사람 측은하고 안타깝긴 했지만 그분들 그 재물 쓰기 쉽지 않습니다 왜? 내 가족들이 먼저 눈에 밟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있는 곳에 물질 쓰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러니 물질 없다가 아니라 마음 없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내가 제한된 물질을 갖고 있지만 그것 중에서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그 물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낚싯대를 사고 등산복을 사고 등산화를 새로 사고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집은 없어도 자동차 좋은 거 사서 렌트비 내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자기 마음 있는 곳에 그 돈 쓰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마음 있는 곳에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자신이 무엇인가 마음 있는 곳에 그 비용 쓰는 거 더 쓰고 더 쓰지 못하는 왜 누구나 제한은 있으니까요 마음이 어디 있냐 이것만 달라지는 거지 돈의 액수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두 랩 돈은 5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의 집 몇 채 드리는 헌금보다 그 500원이 더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몰라 그러신다고요 천만에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소중한 것 세십니까 아무렇지 않으면 여러분 걸레질하면서 내가 오늘 먼지 몇 개 딱나 세시는 분 있습니까 훔쳐대서 그 걸레질하는 표현은 참 재밌습니다 저 바닥 좀 훔쳐오라 그럽니다 뭐라 누가 거기 감춰놨다고 훔쳐와 바닥 훔친다 그럽니다 그걸 누가 세면서 훔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그런데 5만원짜리 지갑에 들어있는 것을 잘 세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 세시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을 얼마나 종기히 생각하면 나도 안 세고 있는 내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인데 아무 의미 없는 걸 세신다고요 천만에요 이 표현을 누군 알고 있지만 왜 머리카락 그렇게 꼼꼼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종교하게 생각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핍박하면서 여러분을 헤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작년을 헤아리지 않을 거고 여러분은 물질을 헤아리지 않을 거고 여러분 억울한 거 헤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피를 나눈 가족조차도 죄송합니다 실제입니다 뭘 헤아리겠습니까 나를 그런데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헤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1점 거짓말 없다고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내 몸통아리를 헤아리시지 내 열 손가락을 헤아리시지 내가 머리 감다가 빠지는 머리카락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 아내 머리카락과 내 머리카락과 아이들 머리카락과 내 머리카락과 섞여있기 때문에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어쩔 때는 머리가 듬뿍듬뿍 빠져도 걱정만 하지 이거 몇 개가 빠졌냐 몇 십 개가 빠졌냐 헤아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붙어있는 걸 누가 헤아립니까 그런데 실제 세신받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린 다 5만 원짜리만 세는 게 아니라 천 원짜리도 셉니다 왜 소중하거든요 소중하거든요 소중하지 않은 걸 누가 헤아립니까 소중하니까 세고 있는 겁니다 돈 셀 때만 그 뜻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세신다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낭망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좌절할 필요가 있구나 어떤 병이 찾아왔든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헤아리고 계신다 반드시 고쳐주실 거고 반드시 도와주실 거고 반드시 건져주실 거다 그거 믿는 사람이 평강이 딱 찾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것보다 영원한 것을 좌우하는 분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모든 형편을 도와주고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 없다 물질 없다 핑계되면 안 된다는 거 두 가지는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큰 범주 세 가지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대상이 없는 겁니다 왜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번이건 백 번이건 다 해봤기 때문입니다 또 해야 조롱만 받습니다 너 아직도 나한테 이러니 이제 알아들을 만 됐잖니 너는 열심히 다니라고 했잖니 내가 너 반대하지 않잖니 너 열심히 믿는 거 좋다고 내가 했잖니 그런데 네 믿음은 네가 믿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너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네가 나를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니 이렇게 더 이상 내가 대상이 없습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각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기 전에 지난 한 주가 있었습니다 7일 여러분 7일 동안 몇 분을 만나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얼굴과 이름 아는 사람과 얼굴과 이름 모르는 사람을 하여간간에 만나 오셨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천국 갈 사람이 많았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대상이 없다니요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전도할 사람이 없다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해봤다니요 이렇게 말씀드릴 자격 제가 제가 청주 남부에 내려온 지 이제 벌써 다섯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청주 내려오고 비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신방 때건 수요일 날 주일 때건 이렇게 많은 믿는 분들을 만났지만 제가 청주에 내려와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더 많이 만났을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더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어디 식당에 가서 앉아 있었든 추어탕 집이든 김치찌개 집이든 구원받은 사람이 내 옆에 많았겠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옆에 많았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길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 사람들과 뭐가 달라지겠어요? 노방전도 하시자는 이야기인가요? 길거리 나가서 사람 끌고 오자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똑같겠어요? 목사님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이 내 가족부터 내가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막무가내로 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아까는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몇 명을 만났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도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다른 건 다 좋아 너무 좋아 커피숍 가도 좋고 식당 가도 좋고 만나서 판세도로 이야기해도 좋아 그 사람하고 그런데 안 좋을 땐 딱 하나야 예수 이야기할 때 그 사람하고 너무너무 좋아 남편이 됐든 가족이 됐든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좋아 그 사람이랑 있는 게 구원받은 나도 좋아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 빕박합니다 이상하게 화를 냅니다 다른 걸 다 좋아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늘 싸움이 분쟁이 생깁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습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그런데 내가 그분과 관계가 어그러지는 게 싫어서 잠잠하고 있다면 영혼을 좌우하지 못하는 그 사람 몸은 좌우해줄 수 있어요 즐겁고 기쁘고 화목하게 내가 좋은 가방 들고 좋은 옷 입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그 사람은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몸과 영혼을 멸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거져받았으니 거져주라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걸 거져받았습니다 아무 갑없이 왜 하찮아서 갑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치를 수 없는 갑입니다 예수님이 온 몸에 피를 흘려주신 그 갑입니다 그러니 거져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큰 건 거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공기를 20년 전에 어르신들 처음에 백화점이건 슈퍼마켓이건 물을 팔기 시작했을 때 20년 전에요 처음 물 하여튼 팔기 시작했을 때요 어떤 물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물을 왜 사먹어? 물을 콜라를 사먹고 사이다를 사먹지 물을 왜 사먹어? 물을 절을 때 우물이 있었는데 길 가다가 우물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도시 사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두레박 던져서 퍼먹으면 당신 우리 동네 사람 아닌데 두레박 왜 던지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레박에 자물쇠 채워놓지 않았습니다 자전거에 자물쇠 채워놓듯이 던져서 던져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의심 안 하고 두레박 던져서 물 마시고 다녔습니다 길 가다가 아니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을 왜 사먹어? 그런데 요즘은 당연히 다 물 사먹습니다 공기를 사먹으면요 요즘 공기 사서 먹는 사람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히말라야 소금만 사서 드신 줄 알았죠? 마트 가면 히말라야 소금이 있습니다 분홍색 소금 그런데 청정지역에 있는 공기를 캔에 담아서 팝니다 공기를 왜 사먹어? 공기를 아마 아프고 20년이 지나면 20년 전에 물 사먹을 때 물을 왜 사먹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공기를 사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지만 공기를 만약에 사먹는 시대가 그게 요즘 물 사먹듯이 당연히 물을 사먹어야 된다는 것처럼 공기가 너무 오염돼서 공기조차 특별한 곳에 있는 걸 사먹게 되면 저는 1년 못 삽니다 아마 엄청난 부자만 아마 몇십 년 살 거예요 엄청난 부자만 왜 물은 하루에 1.5리터 이상씩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루에 정말 이거 몇 컵 먹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3컵을 먹을지 3컵도 제가 좀 많이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식사하고 물도 많이 안 먹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먹는데 물 뭐 2리터짜리건 500ml짜리건 사다 놓으면 꽤 먹으니까 그래도 물은 워낙 저렴하게 파니까 다른 음료수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팝니다 그러니 큰 부담없이 사다 먹을 수 있는데 공기는요 잠잘 땐 안 먹어도 됩니까? 공기? 8시간 동안 공기 안 마셔도 됩니까? 밥 먹을 때 물도 사 먹어야 되는데 물 사 먹고 밥 사 먹기 정신 없으니까 공기는 사 먹지 말자 오늘은 우리 돈 쓰는 게 너무 많아 여보 오늘은 공기 사 먹으면 안 돼 공기 사 오지 마 이럴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잘 때건 잠자지 않을 때건 늘 필요한 게 이 공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을 없이 다 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여러분들 우주비행사들이 지구 바깥에 나갈 때 옷을 특별한 거 입고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헬멧 같은 것도 쓰고 있고 옷 한 벌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KV2라고 하는 예전에 우리나라 우주비행사 김소연씨인가? 우리 보냈잖아요 TV에서 막 서로 경쟁해갖고 능력되는 사람 서로 해갖고 최종 선발된 그 사람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뉴스 나온 거 거짓말 아닙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옷 한 벌이 5억입니다 우주복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스크 써서 불편해서 그렇지 마스크만 벗으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거 지구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강당 안에 있는 먼지보다 작은 지구인데 왜 지구에만 이 공기가 있습니까? 진화론자들이 우연히 우연히 된 거라면 지구보다 좋은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강당 안에 먼지 하나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지구는 지구에만 공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5억이 있어야 숨 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5억이 있어야 살아서 돌아와요 지구 바깥에 우리처럼 1년 아무렇지 않게 허비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갔다 돌아오는 겁니다 5억 옷 입고 5억짜리 옷 입고 목사님 전도집회 자주 하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됩니다 5억 들어가서 몇 시간 갔다 오는데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거를 매일매일 24시간 1년 내내 주니까 이 값을 모르는 거예요 공기에 대한 값을 모르니 주님의 값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그러니 걱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 그러는데 걱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는지 제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 없다 물질 없다 대상이 없다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께는 우리는 이해하죠 여러분도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가서 다 데리고 오세요 목사님 단상에 올라가서 우리 보고 대상 데리고 오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그 대상을 다 끌고 오세요 제가 부끄럽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물질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그 세 가지가 너무나 너무나 큰 변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전도를 못하냐 없는 것 그 세 가지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두려움 두려움 민숙이 민숙이 14장입니다 민숙이 14장입니다 민숙이 14장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숙이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민숙이 14장 9절까지 217페이지입니다 성경 크기에 따라서 한두 페이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민숙이 14장 9절에서 11절 오직 여우와 여우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우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 동시에 여우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우와 갈레비 그 가난한 족속들이 너무나 강대하고 너무나 거인 족속이지만 너무나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했더니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지 그렇게 힘을 합친 게 아니라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여우와 갈레비를 처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데 왜 돌로 처죽이려고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데 왜 우리를 핍박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성경대로만 믿자고 목사 말 말고 인생에 위로되는 말 말고 목사가 아니라 스님도 얼마나 위로되는 말 하는지 아십니까? 무소유 소유가 사람을 번민케 하는 거니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라 무소유 아닙니까? 무소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공수래 공수거 그게 원래 욕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욕기 욕이 우리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거사 왜 하나님께 원망하느냐 욕이 재산 다 날아갔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종교에서는 공수래 공수가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 종교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사 좋은 얘기는 누구나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나 아무 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십시오 나쁜 얘기가 있나 제가 그 목사님들 이름도 모르고 들여본 적 없지만 설교하기 바쁜데 내가 어디 가서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 들어서 나쁜 얘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좋은 얘기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지옥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화내지 말고 사십시오 원수 사랑하고 사십시오 서로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서로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왜 나쁜 말입니까? 다 좋은 말이죠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누가 나쁘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지옥 가는 줄 모르니 천국 갈 자신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 오래 다녔는데 천국 갈 자신 있냐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교만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동안 살아도 안 됐는데 앞으로 살면 더 됩니까?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는데 내가 살아갈수록 죄를 많이 짓지 살아갈수록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머리털 있는 것처럼 죄를 많이 짓고 살 겁니다 살아갈수록 그나마 어린아이 때 죄가 적습니다 너무나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러나 엄마 안 볼 땐 동생 꼬집고 형아 때리고 붙잡고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쓰자 그랬더니 돌로 들어 쳐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앞에 13장입니다 민숙이 13장 33절 왜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돌로 쳐죽이려고 했을까? 13장 33절입니다 민숙이 13장 33절 거기서 또 내필이 무서운 안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만 연약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문벌 좋은 자가 있습니까? 엄청난 부한자가 있기랍니까? 세상의 모든 걸 헤아릴만한 경험과 지식과 수단 방법이 좋기랍니까?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답답하고 나약한 존재이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도 참 안타까운 존재일지 모릅니다 메뚜기 같이 메뚜기가 뭡니까? 탁 밟으며 터져버리는 게 메뚜기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 같고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런데 들어가자고 그러니까요 돌로 들어서 처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지로 들어간다고 사지로 끌고 들어간다고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나의 경험 사람들의 경험 그거 생각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우수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다른 걸 보고 왔습니까? 열두 명의 정탐꾼 중에 열 명 따로 보고 오고 여우수와 갈렙 둘이 반대로 가서 보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 온 겁니다 동일한 것을 그런데 여우수와 갈렙만 들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여우수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섰더니 돌로 처죽이려고 그럽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각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린 메뚜기 같고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보다 잘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청주 지역에 잘난 게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거울에 비춰진 내가 잘난 게 무엇입니까? 저도 저녁마다 집에 들어가 씻으려고 거울에 비춰질 때마다 이렇게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옛날 주변 어른들이 구형 모임 가고 봉사회 모임 갔을 때 제가 젊었을 때 죄송합니다 젊었을 때라고 해서 제가 아직도 젊죠 그런데 30대 40대 초반인데 안경 끼신 분이 자꾸 안경을 벗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볼 때에는 간증할 땐 안경을 끼시고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잘 보이려고 안경을 껬는데 왜 자꾸 글씨를 보는데 안경을 벗나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 얼굴은 보이는데 눈코입이 안 보입니다 번져서 제가 이렇게 하면 자매님들은요 제가 얼굴을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매님인 거 틀림없어 머리 길이를 보니까 그런데 어떤 자매님인지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지금 거짓말 아닙니다 그냥 얼굴 형태만 입고 다 번져 보여서 눈코입이 안 보여요 이렇게 번져서 다 눈코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제가 이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안경을 썼는데 성경 보면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 글씨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서부터 나중에 원고를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 설교해야 될지 모릅니다 넘겨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참 못마땅한 게 많죠 눈만 못마땅하겠습니까 생긴 것만 못마땅하겠습니까 어느 때에는 저의 자매가 저보고 당신 올챙이 같다 개구리 같다 할 때도 있습니다 왜? 팔다리는 가늘어 가늘어 제가 그런데 배만 점점 역볼록볼록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팔다리 어디 헬스크롯 가서 운동하지도 못하고 제가 시간도 그렇게 안 되지만 핑계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근육도 못 키우겠고 자매가 제가 항상 여름에도 주로 긴팔을 입습니다 왜?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보기 안 좋아서 그런데 제 육체를 제가 스스로 봐도 거울에 비춰봐도요 속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겉에 비친 것도 제가 참 못마땅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속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야, 네가 설교하는 네가 속에 그런 생각하냐 야, 이 차 안에 다른 형제자매 있었으면 너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왜? 제가 운전하면서 아이쿠! 하고 내가 거친 말할 때 있거든요 사고 날 뻔했을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마 제가 차 안에 혼자 있을 때 하는 이야기를 다 듣는다면 저 목사 하지 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웃으시는 분은 자기가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쁜 분들이에요 왜 웃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할 때 오, 목사 저 손 무슨 말이지 왜 갑자기 목살 못한다고 그러지 운전할 때 오, 이상한데 이래야 돼요 왜 웃습니까, 여러분들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전화 제가 이렇게 못마땅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런 나를 얼마나 소중한지 헤아리셔요 열 손가락 헤아리시는 게 아니라 내 머리카락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종귀한 자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머리카락까지 헤아림받는 종귀한 잔데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거 바라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수와 갈렙을 이 육신의 걱정 때문에 이 생각에 눈에 보이는 생각 때문에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대상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자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자문 29장 자문 29장 25절 944페이지입니다 자문 29장 25절 자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기 젊은 청년들은 올무가 뭔지 잘 모를 겁니다 함정은 잘 알지만 올무가 뭐냐면 동물이 토끼가 다니든 사슴이 다니든 그 사냥꾼은 잘 압니다 올무로 사냥하는 사람들은 그 동물 사이즈보다 약간 그게 올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나다닐 수도 있어요 그 올무 사이를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철사로 이렇게 토끼가 다니는 길 사슴이 다니는 길 동물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발자국 보면 압니다 사냥꾼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산에 올라가면 올무 놓는 자리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발자국 보고 보통 그 동물의 크기를 가늠해서 올무를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 놓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날은 올무에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만 안전하다 착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잘못 걸음을 걸어서 툭 건들잖아요 어깨가 건들든 엉덩이가 건들든 허리가 건들든 올무를 탁 건들면 올무는 가만히 있다가 뭔가 건들어지면 싹 조여집니다 조금씩 건들면 딱 조여집니다 매듭을 그렇게 쳐요 딱 뭐가 차가운 게 쇠로 만든 얇은 철사로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서 화다닥 놀랍니다 건들었으니까요 그 연약한 조식 동물들 맹수한테 도망다니는 동물들의 특징은 굉장히 민감하다는 소리에도 민감하고 화다닥짝 놀라는 게 있어요 차가운 게 딱다면 확 움직이면 그게 또 싹 조여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조여집니다 나중에 발이 걸렸으면 발이 끊어질 때까지 있습니다 허리에 걸리면 그러니까 사냥꾼이 그러니까 사냥꾼이 잡자마자 올 필요 없어요 그 다음날 와도 돼요 그 다음날 2, 3일에 한 번씩만 와도 돼요 그러면 그거 탁 잡아서 올무 풀은 다음에 다시 또 올무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 크기로 벌려놓고 그리고 바구니에 그물에 담아서 오는 게 올무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데 뭐 하나 탁 건드릴 때 있어요 돈에 건들 때 있고 외모에 건들 때 있고 직업에 건들 때 있고 위신 때문에 건들 때 있고 자존심에 탁 건들 때가 있어요 꼼짝날상 못합니다 심해지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 올무에 딱 걸리면 우리가 땅에 있는 걸 너무나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기 전에 뭘 두려워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내 남편은 안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왜? 내가 전도를 여러 번 했거든요 친구도 해봤고 언니도 했고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내 남편은 안 돼 안 한 게 아니라 싸워보기도 하고 머리를 쥐어 뜯어보기도 하고 하여간 할 수 있는 건 다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에게 함부로 가족 전도 왜 못하냐고 말하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돼도 그 사람 안 될 거야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돼도 우리 김과장님 안 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돼도 누구 엄마 안 될 거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엄마 다른 사람 다 돼도 그 사람 안 될 거야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마귀가 하나님의 뜻은 벗어날 수 없지만 사람보단 지혜롭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사람보다 지혜로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는데 그 생각에 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아예 얘기 안 합니다 왜 해봐야 안 되는 거 내가 판단하니까 이거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 빼고 구원받게 해준다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내 그 사람만 안 된대 내 남편 안 될 거야 다른 사람 다 돼도 이 고집쟁이 내 아들 이놈의 자식이 다른 걸 좀 닮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 닮았어 내가 가장 힘들어했던 그 화상 원수 내 남편 그거 닮았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다른 건 다 내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에 딱 올무에 걸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자문은 아마 29일마다 다 몇십 번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매달 1년에 12번 읽는 게 자문 아닙니까? 성경 원래 맥체인이든 뭐든 읽어나가시다가 구역마다 요즘 성경 너무나 많이 읽으시대요 우리 청주 남부 형제자매님들 그런데 읽어나가시는데 자문은 그날 꼭 읽으시지 않습니까? 읽기표랑 상관없이 잘못 알았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31장 주셨잖아요 날마다 그거는 꼭 읽구나 왜? 교회 오기 전에 세상살이 밖에 나가서 인생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걸 읽었으면서도 생각 안 하고 왔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에스더 알고 계십니까? 에스더? 괴팍한 아하세르 왕이 있었습니다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여왕인 와스디를 내가 쫓아버렸습니다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이런 괴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에 내 말 안 들어? 집 나가 집 싸! 나가! 너 이놈의 새끼 너 아빠 속삭였지? 집 싸!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쫓겨난 적이 있는데 금방 돌아오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혼이 쫓아냈습니다 이런 괴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와스디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 말 단어는 없었지만 에스더세 이 에스더가 이 괴팍한 아하세르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만과 이 아하세르가 삼촌인 모르드게가 만약에 네가 아하세르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살려주실 거다 그러나 네가 나아가지 않으면 네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살려줄 거지만 너는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이 있을 거다 말했습니다 끊쳐질 거라 말했습니다 에스더가 제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두려움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두려움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안전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왜 안전함과 평안이 자꾸 이렇게 확신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유가 있는데 에스겔 3장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 3장 담대함과 안심이 생겨야 되는데 에스겔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4절까지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꼴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여기 지금 오늘 자매님께서 저 말씀 전하다가 목마르거나 갈증 생기면 목축이라고 이 물을 주셨습니다 이 물이 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죠? 제가 들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제가 반이나 넘게 먹었는데 제가 하나도 마시지 않으면 이 물 떠다 준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한테 나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마시면 분리되어 있었는데 내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내가 갈증 낳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목이 타던 게 사라져 버립니다 왜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늘 평생 들었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 꿀보다 더한 이이다 에스겔 선지자가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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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고 있는데 가서 담대하라 무조건 전하라 그러지 않고 받아 먹으란 게 있었습니다 받아 먹으라 내 믿음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두려워했을까 그렇지 내가 왜 시간이 없다고 두려워했을까 그렇지 왜 내가 전도할 사람 없다고 두려워했을까 그렇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가서 말씀한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왜 나는 내 생각대로 잠잠하고 있었을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꿀처럼 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 물이 아무리 1년 12달 하나님의 말이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생수처럼 넘쳐나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서영춘이라는 코미디언 알고 계실 겁니다 젊은 분들은 모릅니다 어르신 다 합니다 그분이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여도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여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 그랬습니다 고프가 없으면 마실 수 없다고 온 지천의 은혜여도 내가 마실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안에 이 두루라임 이 말씀을 먼저 채워두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걸 헤아리고 계시는 주님 나를 늘 능력있고 힘있게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꿀처럼 채워놓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는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예, 그분이 진짜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10년 동안 말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날만 말하지 않으면 돼요 전달하러 갔는데 너는 나보고 이런 얘기밖에 못하니 다시는 이런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하면 오지 마 그날만 얘기 안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화를 내면 그래도 언니 한 번 더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화를 내면 입을 딱 닫고 언니, 밥 먹자 이러면 돼요 언니, 이것 좀 써봐 나 이거 썼는데 마스카라가 너무 잘 지워져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님이 이 회사 다니는데 이거 폼클렌징 썼더니 너무 좋아 언니, 이거 써 그러고 오면 돼요 그날을 아시겠어요? 그런데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다시가요 그날 다시는 말 안 하면 되는 건데 10년, 5년 동안 다시 말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다음에 말하면 돼요 다음에 죄송합니다 한 달 이따가 가든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 놀라워요 왜요? 내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채울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채울 생각을 하면 꿀보다 더 달아 이 말씀이 고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 채워서 이 말씀을 채워서 전해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고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누군지 2장 4절 앞에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에스겔 2장 4절에서 7절 그들이 누군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니라 아닙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예요 얼마나 뻔뻔한지 선물 줄 때는 다 받아 먹어 뻔히 알면서 이거 수양회장 가자고 하는 걸 거야 매년 이러니까 아내가 요즘 왠지 천사처럼 부러져 전도지폐 다가오나? 전도지폐 있을 때마다 나한테 엄청 비유 맞춰주던데 이용해 먹습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어쩔 때는 강박합니다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당신만 가라 그랬지 애들 왜 데리고 가? 한 번만 더 그래 끝장일 줄 알아 나야 교회야 선택해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기인 줄 아나 가만히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아나 당신만 가 한 번만 더 나쁘고 가자고 해봐 한 번만 더 애들 데리고 가봐 얼마나 강박한지 모릅니다 다른 건 다 좋아하면서 내가 하는 거 내 말을 너무나 잘 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가자고 하면 이상하게 강박합니다 이상하게 뻔뻔합니다 다른 때는 내 남편이지만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양식 있고 교양 있고 인격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보통 뻔뻔한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뻔뻔한 사람이 돼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하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누니 뻔뻔하고 강박한 사람에게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누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핍박받는다는 거죠 전갈 가운데 처할지라도 어쩔 땐 죽고 같은 때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을 두려워 말 강박한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을 두려워 말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니라 그들은 힘이 패역한 자라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내 말 고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고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여보 복권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 이건 전도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보 여보 진짜 당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친구야 너 나랑 너무나 좋은데 너 가끔 가다가 야 너 어떻게 이거 다 이겨내니? 너 어떻게 이거 다 참아내니? 너 왜 나랑 좀 달라? 너 항상 그랬잖아 너 뭔가 궁금했잖아 이거 한 번만 들어봐 물론 일주일이긴 한데 네가 일주일 들어주면 좋지마 하루 첫날이라도 와봐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 하시다 너는 저의 명백한 말씀을 들으라 세상은 다 요동치는 겁니다 남자 양복이요 맨날 똑같은 옷 같은데 이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위로 올라왔다 아래로 내려갔다 단추가 두 개였다 단추가 세 개였다 속에 조끼를 입었다 조끼 안 입었다 남자 옷이 얼마나 유행이 있는지 아닙니까? 맨날 똑같은 양복 같아도 먹는 것도 유행이 있어요 여성 옷만 유행이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떤 때는 안동찜닭이 온 도시를 온 대한민국 휩쓸었다가 안동찜닭이 몇 군데 없습니다 안동 가면 있을지 몰라요 조개구이가 온 동네에 있다가 어디 없어졌는지 몰라요 지금은 1층 가게만 문 닫으면 다 커피숍 생기는데 얼마 지나잖아 커피숍 안 생기고 다른 거 생길 겁니다 먹는 것도 얼마나 유행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변하는 겁니다 진리 걷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옷만 유행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뭐든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새것이었고 요즘 제 둘째 딸이요 옷 입고 나갈 때 서울에 있을 때요 엄마 어때? 엄마한테 물어봤지만 제가 보면 그거 입고 나가면 안될 것 같아 야 옷 바꿔 입어 너무 촌스러워 아싸! 이러고 나갑니다 제가 촌스럽다 그러는데 성공했다고 나가요 요즘 촌스럽게 있는 게 레트로라 그러나 복고라 그러나 예전에 제가 옷을 속에다 넣어서 입으면요 저희 자매가 아저씨같이 왜 옷을 그렇게 입냐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 20대 여성분들이 시내 나가보세요 다 속에다 넣고 입고 다녀요 아니면 배꼽을 내놓고 다니든지 왜 저를 입고 다니나 몰라 촌스럽게 그런데 아싸 그래요 촌스럽다 그러면 아싸 잘 골랐다 기쁘게 나가요 촌스럽다고 하는데 왜? 친구들한테 촌스러울수록 인기 있게 돼요 참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또 오래지 않아 그렇게 입으면 또 안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바지통이 나팔바지처럼 넓어졌다가 이게 막 종아리 모양이 어떤지 막 스키니 스키니가 뭐예요? 피부란 뜻이잖아요 옷인데 피부예요 요즘은 아마 여름 되면 하 진짜 레깅스라 그래서요 운동할 때 입는 거 있어요 운동할 때 운동할 때 제가 잘 몰라서 스타킹처럼 다리에 완전히 쫙 달라붙는 거 있어요 그거를 아래 아무것도 안 입고 그것만 입고 길거리를 다녀요 쉽게 말해서 스타킹만 입고 죄송합니다 목사 이상하다 그러면 안되는데 죄송하네요 웃으시는 분이 많다는 거는 제가 이상한 말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상한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유행의 시대가 되었어요 유대인 시대 예전에는 그 유행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옷차림이에요 자기 몸을 다 드러내고 나뉜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몸에다가 페인트만 칠해 놓은 것 같아 녹색으로 분홍색으로 몸에다가 칠만 해 놓은 것 같아 칠만 그러고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한테 다리뭉둥이가 부러졌지 그런데 엄마가 그걸 사다 줘요 입고 나가라고 유행이니까 이상하지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여름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들이요 우리 자매님들이건 여학생들이건 속옷이 보이게 반바지를 입고 오고 속옷이 보이게 치마를 입고 와요 있는 말이니까 제가 좀 험한 말 해도 용서해 주세요 똥꼬 치마라 그래요 똥꼬 바지 똥꼬가 보일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입고 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난리 나요 걔 오면요 막 데리고 가요 목사님 보기 전에 데리고 가요 너 이거 입고 오면 어떡하냐고 이거 입고 오면 어떡하냐고 교회에 그 옷 누가 사줬을까요? 교회 다니는 조장 엄마가 사줬어요 그 옷을 교회 조장 엄마가 사준 거예요 애가 뭐 그거 훔쳐왔겠어요? 유행이니까 그거 안 입으면 애가 학교 안 간다고 그러니까 학교 애들 다 그거 입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다수결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 유행이라고 그리스도 유행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라도 하나님 편에 말씀에 주님 곁에 있는 게 믿는 자들입니다 사람들 다 한다고 하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다 한다고 주식합니까? 물론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됐는데 투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걸 알 때 우리가 핍박이 있지만 복이 있게 될 겁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한다 그랬습니다 핍박하고 핍박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받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있을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조롱받을 걸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악한 말 듣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바할세불이란 말을 들으셨고 우리에게 그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꿀벌은 근심할 시간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핍박과 시련과 고난과 낙담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주의 일을 안 하니까 내가 고난이 없었던 겁니다 주의 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있다며 전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짐을 드리는 말씀을 드려서 틀림없는 말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인정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까?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까? 고난과 함께 보금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까? 보금과 함께 돈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까? 보금과 함께라면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금과 함께라면 핍박은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거 근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꿀벌이 하루에 쉬지 않고 그 일을 하는데 내 처지가 이게 뭐냐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거를 땅에 있는 거 육신에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는 주를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나를 위하여 보금을 전할 수 있는 나를 위하여 한다라면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이 가장 가치 있는 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한 곳만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4절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4절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도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봉사도 할 수 없고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믿음 가지고 나아오셨고 그동안 잘 나아오신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서야 뒤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15년 12월 5일날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큰 안전한 곳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듯이 6년 전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6년 동안 잘 나아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여기까지 잘 나아오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세상과 타협하는 길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나아오신 것처럼 앞으로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을 겁니다 핍박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높게 잡으시고 주님을 조롱했는데 우리를 조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할세볼 이단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단 소리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단 소리 듣지만 성경대로 오직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가장 복받고 가장 두려움 없는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나아가시는 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마귀는 우리를 늘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가진 것이라곤 연약함과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믿음은 이 믿음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꺾이지 않는 믿음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큰 소망을 갖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두려운 것들을 다 이기고 결국 승리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 하루하루를 이끌어주시고 세상 두려움을 충돌해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질병 모든 두려움을 깨트려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